오늘 법문은 불교의 교법과 깨달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불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교법입니다. 그 교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개송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연고 법생이요. 인연고 법멸이로다. 인연고 법무부가니 인연고 법무부가니 응 이치호 위로다 나 우 아 이 법문은 60권 화음경 제7권에 수록된 법문입니다. 자, 인연고로 법생이요. 모든 인연으로 말하면 인연의 까닥으로 법이 생기고. 법이란 뭐냐? 모든 존재가 다 법입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 인연으로 생긴다 이 말이죠. 인연고로 인연 때문에 몸이 생기고. 인연고로 법멸이라 또 인연으로 이 몸이 없어진다. 생멸이 말이에요. 법생법멸. 여시 관여래하면 이와 같이 여래를 보면, 여래도 법이죠. 우리도 법이고. 이와 같이 여래를 보면, 구경이 치혹이라 마침내 궁극적으로 치혹, 어리석고 미혹된 것을 여의게 된다. 큰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인연법입니다. 인연법뿐입니다. 인연법은 무화법입니다. 인연이기 때문에 무화예요. 왜 무화냐? 말미암아서 일어난 걸 인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다. 저것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일어난 것 자체가 말미암아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인연이라고 하는 말미암음 원인, 이것이 없으면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결과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인연고로 우리 몸과 우주만물이 생기고, 인연고로 우리 몸과 우주만물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몸과 열애와 우주만물을 바르게 관찰하면 궁극적으로, 궁극적이라는 말은 더 이상 빼고 보탤 것 없이 완전하게 그 어리석음과 미혹된 것, 치혹을 여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육식권 화음경 제7권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연법을 몰라서 우리가 온갖 망상을 일으키고, 망상이라는 게 근심 걱정입니다. 근심 걱정이라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인연법을 몰라서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일으키고, 그 두려움으로 죄를 지어요. 두려움이 없으면 죄를 절대 안 짓습니다. 그 죄를 지어서 그 자기가 지은 죄에 딱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게 그게 중생입니다. 그러면 인연법을 모르는 그 어리석음이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가? 금강경에 보면 인연법을 모르는 게 중생인데 중생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킨다. 인연법 모르는 걸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뭔가를 또 다른 생각을 막 일으키는데 그걸 번뇌라고 그러고 그걸 망념이라고 합니다. 망념. 모르면 망념이 일어나요. 모르면 그 모른다라는 걸 무명이라고 그러고 모른다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니라는 안이 불자하고 깨달을 각자하고 불각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르니까 망념을 일으키는데 그 망념이 뭐냐면 여러 가지 걱정,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그것 때문에 온갖 죄를 짓고 그러니까 죄 중에는 모르는 죄 그 모르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인연법 모르는 죄 무화법 모르는 죄 해탈법 모르는 죄 그 죄로 온갖 그 망념, 악업을 일으켜서 그 망념, 악업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것이 그게 중생의 굴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관경에서는 중생이란 다른 게 아니다. 네 가지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는 게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첫째는 뭐냐? 아상이다. 그런데 이게 아상인데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중생이 일으키는 생각인데 이게 구분해서 하나하나 설명한 설명이 많아요. 이런 것을 또 전부 공부하는 걸 교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려면 인생이 늙어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상이 뭐냐 이런 거 이거 해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의 옛날 큰 스님들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상은 탐심이고 인상은 진심이고 중생상은 치심 어리석은 거고 수자상은 애착이다. 그래서 탐진 지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아주 멋진 해석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유명한 틱나탄 스님께서 금강경을 해석하셨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아상인상, 중생상을 설명하셨느냐 하면 아상이란 나와 나 아닌 것을 가르는 마음이다. 이랬어요. 내가 있죠. 내가 아닌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아상이다. 참 중요한 해석입니다. 인상은 뭐냐 사람과 사람 아닌 것과를 갈라요. 이거는 사람이고 이건 사람 아닌 거다. 중생상은 생명이 있는 중생과 생명이 없는 무생물 중생 아닌 것과를 가르는 거다. 이게 중생상이다. 수자상은 수자상은 수명을 인정하는 것과 수명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가른다. 우리 몸은 나이가 얼마냐 자기 나이를 따지죠. 이건 수명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북한산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거 안 따집니다. 그럼 나도 나도 존재고 북한산도 존재인데 왜 그건 그 나이는 안 따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식으로 보면 여러 가지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해놔서 정서적으로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전부 허망한 망상입니다. 이게 나와 나 아닌 걸 가르고 사람과 사람 아닌 거 가르고 중생과 중생 아닌 거 가르고 수명 따지는 것과 수명 안 따지는 거 가르는 게 얼마나 허망하냐 예를 들면 저 앞산에 숲이 잘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나무가 이거는 나고 저 나머지는 전부 내가 아니다. 이 생각을 하가지고 딱 서있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거 우습잖아요. 인간이 꼭 그렇습니다. 저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 한 덩어리지 이거는 나고 나 아닌 걸 알아줄 리가 없죠.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의해서 내 몸도 형성되는 거지 다른 모든 걸 떠나면 내 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꼭 하고 있는 게 중생이에요. 이 중생이라는 건 인연법을 몰라서 아집에 사로잡힌 쓸데없는 생각이다. 인연법을 모르면 아집이 생겨요. 나라는 집착이 생겨요. 그 나라는 집착이 이렇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생들을 향해서 부처님이 교법을 피시는데 부처님이 교법 피시는 건 인연법입니다. 인연법을 다른 말로 하면 인과법이라고도 합니다. 인과법 이것에 의해서 저것이 생기는 거나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오는 거나 똑같은 말이죠. 인과법 그런데 인과법을 말하는데 그 인연이 다양하니까 전체 불교를 초기 불교 대승 불교 다 합해서 보면 삼종인과를 이야기를 해요. 삼종인과 첫째는 세간인과 둘째는 출세간인과 셋째는 출출세간인과 마지막이 좀 어려운데요. 세간인과라고 하는 건 육도인과예요. 지옥학이 축생 인도 천도 아소라 재지으면 지옥가고 그 다음에 어디 가죠? 복지으면 천당가고 그래서 육도가 있는데 여섯 가지 세계가 있는데 제일 악한 세계의 끝이 지옥이고 제일 착한 세계의 끝이 천당입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걸 육도윤회라고 그러죠. 이게 세간인과 입니다. 이걸 육도인과라고 그래요.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어쨌든지 지옥에 가지 말고 인천 이상에 가라 인간 세계에 태어나고 천상 세계에 태어나라 그러려면 그러려면 어째야 돼요? 복지어야 되거든요. 복 안 지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아주 쉽습니다. 재지으면 지옥 가니까요. 천당가기 어려워요. 왜냐? 복을 지어야 가니까. 이런 인과를 안 믿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재지으면 반드시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스님을 찾아가서 대단히 법이 높으시고 한 큰 스님을 찾아가서 지옥은 누가 갑니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다. 그렇게 큰 스님께서 어떻게 지옥 가십니까? 이 사람아 내가 지옥을 가야 자네를 만날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대답이 누가 간다? 그거 어떤 대답이요? 그게 바로 내가 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옥의 그 두려움을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지옥 가요. 아 내가 이게 잘못하면 지옥 가는구나. 이거 안 믿고 그냥 대충대충 하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과가 분명해서 어쨌든지 죄 안 짓고 복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인간에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육도인과 세간인과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세간인과는 인간 세상이나 천상세상에 태어나도 완전 칠하네요. 그 복 다 받으면 또 떨어져요. 또 복을 열심히 지어서 복 다 받으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육도 윤회에서 해탈하는 법을 닦아보야 되겠다. 이게 출세간인과 세간은 육도윤회인데 육도윤회에서 벗어난다고 해가지고 출세간이거든요. 그 출세간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성문, 연각, 보살 성문이라고 하는 건 사성제 교법을 잘 닦으면 성문이고 십위연기 교법을 잘 닦으면 연각이고요. 육바람일 교법을 잘 닦으면 보살이에요. 이게 삼성입니다. 이게 이제 출세간인 거예요. 그러면 보살이 보살도를 많이 익혀서 성불경지에 올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출출세간 출세간 해탈인데 그 해탈에서도 다시 나와요. 이게 출출세간이에요. 출세간에서도 나오는 인과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세간인과는 해탈인과고 출출세간인과는 일승인과 일승은 승자는 길도자와 같은 건데 길도 하나뿐이에요. 불도 불도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도에는 원융해서 원융 원융인과 이걸 비유로 말하면 세간인과는 수파축랑이라고 따를수 물결파 물결 따르고 쫓을축 때문에 물결파 물결 물결 낭자가 있죠. 중랑 물결 따라서 선을 짓고 악을 짓고 선의 물결 악의 물결 따라서 지옥가고 천당가고 수파축랑으로 사는 거예요. 파도 따르고 물결 따라서 그냥 밀려오는 대로 밀려가는 대로 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세간인과 해탈을 향해서 가는 것은 이파향수라고 해가지고 파도로서 물을 향해 간다. 그러니까 파도에 밀리지 않고 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파향수라 파도로서 물을 향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출세간인과라고 하는 것은 원흉인과인데 이 원흉인과라는 것은 뭐냐 수파무에 수파원흉 물수파도파 물과 파도가 원흉해요. 또 물과 파도가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파도 없는 물이 없고 물 없는 파도가 없듯이 파도가 물이고 물이 파도인 이 경지가 이제 원흉인과인데 이게 이제 가장 높은 인과입니다. 불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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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종인과로서 모든 교법을 다 펍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인데 우리가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일승불교 일승 그게 바로 화음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일승불교는 일염이 즉시 무량겁이요 일찰라가 무량겁이고 무량원겁이 즉일염이요 무량겁이 바로 일찰라요 일중일체요 일체적일이라 하나 가운데 일체가 다 있고 일체가 바로 하나다 이게 원흉입니다. 원흉 중생몸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부처 몸이고 부처 몸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중생몸인 그 경지가 무슨 인과라고 그랬지 아까? 무슨 뭐 왜 저 처음에 세간인과 출세간인과 출세간인과인데 그거는 처음에 중간간 해탈인과고 원흉인과라고 그랬죠? 그건 넉넉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불시에 물어보는 수가 있어요. 이 법이 부처님이 설법하신 후로 가장 원만하게 이루어진 아주 불교의 꽃 중에 꽃이 화음경 불교입니다. 원흉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몸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털끝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부처 몸이 되고요. 부처 몸을 털끝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중생이 되는 거예요. 원흉한 거예요. 부처 속에 중생이 있고 중생 속에 부처가 있고 물 속에 파도가 있고 파도 속에 물이 있어서 수파가 원흉이오 수파가 무예라. 원흉 무예. 이것이 아주 불교 중에 최상의 불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개성으로 말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천국 백운형 하고 수하은 명월 명월 유로다 나 나무안 우아 이 하늘 이 개성은 서산스님 법어집 청어집이라고 있는데요. 서산스님 법어집 제1권에 수록된 내용인데 뭐냐면 이 원흉한 세계 출세간의 법을 시로써 설명한 아주 멋진 본문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천공 백운휴라 하늘 천자 한가지 공자 백운 새벽효 밝은 효자인데 천이라고 하는 건 날이 셀 때 이 말이요. 날이 셀 때 백운과 함께 밝아져요. 하늘에 흰 구름이 가득 있다 하더라도 그냥 구름은 깜깜하고 날만 새는 게 아니고 천공 백운 효라 날 새는 하늘이 백운과 함께 공 천공 백운 효 밝을 효 원효라고 하는 효자 있잖아요. 이 날이 밝을 때 백운과 함께 밝아요. 이 말은 해가 하나 떠올라 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싹 밝아진다. 이 소리예요. 어느 건 어둡고 어느 건 밝고 그게 아니고요. 이게 원흉입니다. 하나가 일어나면 전체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 그렇지 우리 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모를 뿐이에요. 천공 백운 이런 말만 하나 깊이 깨달으면 여기에 불교가 인연법이 다 있는 거예요. 하늘이 백운과 함께 밝아지고 수하 명월류라 물이 화팔 화자 명월 밝은 명 달월 밝은 달이 화자는 함께 이 말이거든요. 역시 저 물이 물이 흐를 때 물만 혼자 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저 밝은 달을 속에 품고 물이 흐른다. 수하 명월류라 물이 명월과 함께 흐른다. 그런데 그 물 속에 달 그림자가 환하게 묻혀 있어요. 그런데 볼 때 물만 보지 달을 못 보거든요. 이게요. 그 생사 속에 무화 해탈이 꽉 있는데 생사만 보지 무화 해탈을 모르는 게 그게 미혹한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새려면 해만 뜨는 게 아니라 온갖 것이 함께 밝고 물이 흐를 때는 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그 물 속에 밝은 달을 환하게 머금고 흐른다. 이게 그 생사 없는 원흉 무의 법계 일진 세계입니다. 생사 없는 원흉 무의 법계 일진 하나의 진 참된 것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생이 그걸 몰라서 갈라요. 나와 나 아닌 거 사람과 사람 아닌 거 이렇게 중생과 중생 아닌 거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망념이고 번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 원흉한 그 세계를 사실대로 아는 거 실지 진실할 실자 알 실자 진실하게 아는 거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러고요. 아주 분명하게 아는 거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아주 분명하게 아는 거를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는 거는 바로 보는 것과 같이 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눈앞에 보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아는 게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종법생지라고 해가지고 지혜가 나와서 보는 거 그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종법생지에 법으로부터 지혜가 생긴다. 종법생 아니라 법으로부터 눈이 생긴다. 이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 정지 아주 이게 정지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증명할 증자 알 질자인데요. 아주 확정적으로 아는 거예요. 확정이지 그거는 뭐 짐작이 아닙니다. 확정이에요. 확정 정지고 실지고 명지 아주 밝게 아는 거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를 도대체 그렇게 알아야 돼요. 이 인연법을 확실히 눈앞에 보듯이 아는 거 그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깨달음의 과정을 모든 경전에서 다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한국불교에서 가르치는 경전 중에서도 지신론 능엄경 원각경 이게 이제 열애장 사상 계통인데 그 깨달음의 세계를 엄청나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음경 십지품도 그 깨달음의 과정을 잘 설명해서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중생이 가장 모르는 게 자기 마음을 모르는 게 큰 또리석음이에요. 그래서 기신론에서 각 심원고로 명 구경각이오 불각 심원고로 비구경각이라 이제 깨달음도 그냥 보통 구경각이 아닌 각이 있고 구경각이 있고 그래서 구경각과 비구경각을 구분을 해요. 깨달은 것도 깨달은 거죠. 그런데 중생도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했는데 나빴는데 이거 하니까 좋아졌다 이것도 깨달음이에요. 그거는 무명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불교의 반야 정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성문이 깨닫는 거 연각이 깨닫는 거 보살이 깨닫는 거 부처님이 깨닫는 거를 구분하기 때문에 최상 부처님이 깨닫는 걸 구경각이라고 하고 부처님 이하에서 깨닫는 걸 비구경각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게 구경각이냐 자기 마음의 근원을 깨닫는 거 각 심원이라 마음 심자 근원 원 자가 있어요. 마음의 근원을 깨달을 때 그게 구경각이다. 마음의 근원을 깨닫지 못했을 때 비구경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생이 속는 게 자기 생각으로부터 자기가 속는 겁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한테 속았나 내가 내 생각한테 속았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보면 그 어린 우리들을 앉혀놓고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속아서 내가 이렇게 평생을 고생을 한다. 그런데 나 어릴 때도 그 말이 이상했어요. 아니 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오시랍니까? 어머니가 스스로 오셨지 누가 오시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버지한테 속은 게 아니라 자신한테 속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내가 내 마음에 속은 줄 모르고 친구가 거짓말해서 속았다. 누가 뭐해 그 친구가 아니고 그게 자기가 결정한 거거든요. 통도사에 경봉 큰스님이 계신데 옛날에 바보 들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어떤 바보 들어 다니는 아이가 와서 오늘 집에 가서 밥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생각하고 있겠다. 그래서 다른 데 다 다니다. 마지막에 와서 밥 주세요. 그러니까 밥 없다. 아까 생각하고 있겠다고 안 했습니까? 누가 줄 생각 했나? 안 줄 생각 했다. 아 이번문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게 전부가 자기 생각에다 속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중생이라. 그래서 자기 마음의 근원을 확실히 깨닫는 게 기신론에서 각 심초기. 첫 번째 그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는 심초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망념이 일어나는 거 그걸 깨달으면 심무초상이라 처음 일어나는 생각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망념이 없어요. 번뇌가 최초로 일어나는 미세번뇌의 뿌리가 확 드러나서 바로 알면 그 다음 번뇌가 없어요. 심무초상이라 각 심초기의 심무초상이라 이 기신론 설명이에요. 그 못 깨달은 건 뭐냐 불 여실지 진여법 일고로 무명심이 생기라 여실하게 이 진여 우리 근본 우리 자신이 하나인 줄을 몰라요. 여실하게 아주 실답게 하나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희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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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고 무명이고 거기서 나와 너를 가르게 돼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한테서 자기한테서 찾는 건데요. 그럼 자기가 뭔데 그렇게 자기한테서 자기를 찾냐. 이걸 비유로 얘기를 하면 불수인이라고 해가지고 잠들어 있지 않은 자신이 있어요. 잠들어 있지 않은 자신. 불수 아니 불자 잠잘 술자 잠자지 않은 잠 깨어있는 자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잠들어 있지 않은 자신이 어느 사이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게 수인 잠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잠들어 있다가 어떻게 되냐. 잠에서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깬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 사람이 있어요. 잠들기 전 나 잠든 나 잠에서 깼나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생은 잠들은 자신이에요. 그럼 잠들어 있던 자신이 잠에서 깨면 어떻게 되냐. 그 잠들기 전 본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나를 찾은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잠들기 전 나 잠든 나 잠에서 깬나 가 있는데 중생은 잠든 나 그런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잠든 나에서 잠에서 깬나 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냐. 잠들기 전 나하고 같아진다. 이걸 본각 불각 시각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불각은 잠든 나고요. 시각은 처음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잠에서 깬나 남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느 사이에 아 이 엄마는 가짜 엄마다 이러세요. 왜냐하면 워낙 자기가 하려는 거 다 못하게 하고 이상하게 하니까 이 엄마는 틀림없이 가짜 엄마다. 그래서 본래 진짜 엄마에서 가짜 엄마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한참 나중에 보니 그게 진짜 엄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진짜 엄마에서 진짜 엄마 찾는 거다.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되는데요. 본래 진짜 엄마였는데 가짜 엄마가 그냥 불연중에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짜 엄마에서 다시 진짜 엄마로 돌아가는 게 그게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깨달음이란 뭐냐 눈에서 눈 찾는 거다 눈 있죠 눈 눈에서 눈 찾는 거다 눈에서 눈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눈으로 다른 건 다 보는데 자기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보이는데 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눈을 볼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보이는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 내 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눈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다라는 걸 아는 게 바로 자기 눈을 보는 거죠. 그러면 잃어버린 사실이 없다라는 걸 알면 그 다음에 눈을 어디서 만나느냐 모든 게 자기 눈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그릇을 보는 것도 내 눈이고 산을 보는 것도 내 눈이고 사람을 보는 것도 내 눈이고 모든 보는 보는 게 전부 내 눈이다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야 볼 수는 없지만 안 본래야 안 볼 수도 없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눈을 볼래야 볼 수 없죠. 눈을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죠. 눈을 감아도 보이거든요. 꼼꼼한 거 보이거든요. 눈을 볼래야 볼 수 없어요.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어요. 이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은 모구자 보조스님의 수심결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약지 불실이면 즉의 견한이라 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되면 바로 눈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객무 구견지심이라 다시는 눈을 보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눈이 본래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러니까 기후 불견지상이로 어찌 눈을 볼 수 없다는 생각까지 하겠는데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눈으로 사람 모든 걸 다 보고 옳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건 다 보이는데 왜 눈이 안 보일까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아하 내 눈은 본래 잃어버린 일이 없구나 바로 내 눈이 내 눈인데 내 눈이 어찌 내 눈을 또 보겠느냐 이래서 잃어버린 사실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게 바로 자기 눈을 본 거다 이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또 기슈 눈 같은 데서는 깨달음이란 다른 게 아니라 동방에서 동방 찾는 거다 이게 뭔 소리냐 본래 동방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건 동방이 아니고 서방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동방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동방이라는 동방에 있었는데 이건 동방이 아니고 서방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방이라고만 알았으면 됐는데 동방을 또 다시 찾아요 이곳은 서방인데 동방은 어디 갔나 이곳은 서방인데 동방은 어디 갔나 그러다 어느 날 아하 이 서방이라고 알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동방이었구나 그걸 아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은 정방이고 서방은 사방이에요 사방 사라는 것은 본래 동방이 아닌데 생각으로 여기는 서방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사거든요 그래서 본래 무한대 나라고 보는 걸 그걸 사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번뇌가 사견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는 것이 실견이고 그걸 정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견만 얻으면 모든 업을 짓지 않고 쓸데없는 업을 앉으면 고통을 당할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믿고 원을 세워서 복어를 닦고 지혜를 닦게 하는 게 그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복을 닦아야 장애가 없어지고 복만 닦으면 윤회를 면하지 못하니까 좋다가 또 나빠지고 친하다가 또 멀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잘 닦는 걸 그걸 불교라고 그러고 마지막에 또 개성을 하나 읽겠습니다 포살 젤리도 색피안이요 수사음 응행시 익여여시로 보다 나 우 왕 다 불 초초 을 새가 은 생사 료 기시 임 겸하 상 청 정 이로 다 나 하 하 오 하 하 하 하 하 아 불 이 법문은 80권 화음경 제28권 10회양품에 있는 법문인데요 포살 조살지위에 올라가면 피안의 세계에 도달하는데요. 저 언덕이죠. 이게 깨달음의 언덕이에요. 그럼 어느 피안이냐? 우리 몸이 색수상행식 오운인데 몸의 피안, 생각을 피안에 들어가요. 그 왜 그러냐? 몸이 인연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몸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음이 인연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수상행식의 피안에 도달하고 4대 색의 피안에 도달한다. 이게 보살입니다. 우리가 이 몸의 생각의 피안, 몸의 피안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을 면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초출세간 생사료라 생로병상의 윤회를 다 벗어났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항상 청정하다. 이런 말씀을 그 환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만한 인과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법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